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의 파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들이 땅맵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그린벨트 땅이거나 또는 개발이 안 될 맹지 같은 부분의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것 또한 투기가 아닌가 그렇게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에 이어서 김경만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까지 투기 의혹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신도시 투기와는 무관하다 신도시와는 무관하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산 땅이 투기 목적이다 하는 점에서 다를 바가 뭔가 하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일에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의문인 이모씨가 2019년 경기도 광명의 가학동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서 민주당의 김경만 의원 배우자도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개발 호자가 됐던 경기도 시영 일대 땅을 쪼개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 정기재산신고 등에 따르면 김경만 의원 배우자 배모씨는 2016년 10월 경기도 시영시 장현동 일대 입냐 99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후에 2018년 11월 장현동 입냐 66제곱미터를 추가로 취득해서 모두 50평가량의 입냐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영시 과림동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공공택지지구인 시영장현지구와도 인접해 있는 것입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경만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다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 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3월쯤에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을 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어떤 조건도 없이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발등에 뿌리 들어진 상황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지금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고졸직원으로 상무까지 성진했다고 해서 영입했던 그 인물입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랜벨트 지역의 토지 3,492제곱미터 약 1,058평을 4억 7,520만원에 매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땅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입니다 맹지 아주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샀을까?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고 주변 토지 거래도 거의 없어서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 임원으로 성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서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지인의 추천으로 해당 입냐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도로도 안 나아있는 곳에 어떻게 이게 전원주택을 가능하단 말입니까? 도로가 안 나아는데 어떻게 공중에 날아서 간단 말입니까? 정말 알 수 없는 해명들인 것 같습니다 또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으로서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매매 실패했다 그렇게 밝혔고 어선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보도를 한 것은 지금 조선 비즈가 주로 언론 보도를 했는데 연결보로가 없는 땅이 어떻게 집을 지느냐 하는 기자의 물음에는 땅을 살 그때는 20년 뒤엔 집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도로가 안 나는데 어떻게 20년 뒤에는 거기 땅이 도로가 나겠는가 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들입니다 도로와 연결된 인근 토지에 지분이 쪼개져 있어서 집을 짓더라도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묻자 그런 점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양 의원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신규 택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며 안내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장을 한 번 둘러본 뒤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업체 하나에셋이라는 것에 중계를 받았는데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는 동생의 가까운 지인이다 이렇게 말했고 땅매의 부동생과 지인의 관계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토지로 차익을 올릴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사기당했다 하는 생각도 한다고 조선 비즈가 보도했습니다 자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똑똑한 삼성전자 상무로 성진했던 분이 지금 갑자기 그때는 4억 넘게 주고 돈을 주고 땅을 살아놓고 지금 와서 상의당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 여당의 지도부로서 LH 사태 논란으로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부득이한 신녀를 끼쳐드리게 됐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입증이라도 해주듯이 뭐 이 직접 상관관계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이민 게시판에서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탓을 돌리느냐 탓을 돌리는지 모르겠다 하고 욕설같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은 사내에서 듣기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해먹은 게 우리 회사 상사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LH에게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대서 정보를 받아갔을까 추측이 가능한 대목들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한 것 몇 번 봤다 이렇게 직접 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지만 그렇게 적었습니다 일부러 정치권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고 LH만 죽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원영, 김경만 의원, 양형자 의원 이렇게 지금 속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국토부도 나오지 않을까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폭로하고 난 뒤에 일주일 만에 그것도 검찰이 빠진 경찰만 가지고 국토부가 아닌 LH에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덮으려고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수사관으로 보이는 사람도 익명 게시판에서 이렇게 수사한 것을 보고 수사가 망했다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렇게 LH를 압수수색할 것이 아니라 국토부를 압수수색해야 주포, 주력 세례들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 개발 계획이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누가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1에서 10가지 안 가운데 왜 2, 3안을 선택했는지 마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방법,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으면서 지금 검찰과 경찰이 협업을 해라 정보를 공유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보고 쇼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이 수사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아니라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검찰이나 또는 감사원에서 직접 나서서 성력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바로 그 앞에 있었던 라임 옵티머스 또는 월선 원전 사건 또는 울산 선거 부정 조작 사건과 같이 지금 정권에 나서서 오히려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권력의 핵심층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의 의원들 명단이 나오면서 얼마나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실체 투기 당사자들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